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혼의 숲 오늘도 이어서 한 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? 브리핑 좀 해주세요 공룡황소님 무... 어디까지 했냐면 무...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히드라를 잡고 유령기사까지 잡았죠 여기 아 맞아요 여기 이제 유령기사 잡고 이 무덤 털다가 끝났죠? 네네 무덤에 있는 좋은 아이템을 조금만 더 털고 다음 버스 잡으러 가보죠 여기 더 털게 있어요? 아 네 좋은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여기 무덤에는 거의 뭐 프로 도적이네 도적 아이고 저희는 나쁜 유령을 처치하러 온 기사들인거죠 성스러워 쟤 쟤 쟤가 나쁜지 착한지 어떻게 알아요? 어? 왜 자기 맘대로 같이 판단하죠? 이기는 사람이 착한거 아닌가요? 정답 어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냐? 어 먹을거다 먹을거 어 화살이다 화살 어 화살 화살 우리 또 활 만들어야 되잖아 활 다이아몬드도 5개 있는데 뭐 따로 쓸 데는 없을 것 같구요 음 됐다 어 근데 우리 조금만 더 뒤져보고 나가죠 네네 활을 굳이 만들어야 될까? 내가 어제 써보니까 저번에 써보니까 네네 요거만 써도 가스틱이 어 깜짝이야 이게 엄청 세던데 아 말로 하고 말하고 드릴거야 엔더진즈도 있고 너 심장이 연약한 남자거든요 너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? 어 어 아무튼 음 저희가 이제 오늘은 UR 가스트 맞죠? 네네 UR 가스트 그 왜 UR 가스트에요? 너는 가스트다 아 뭔 소리야 그게 그런 말 이게 몬스터 이름이 그 대문자 스펠링으로 그냥 U 그리고 R 하고 가스트 잖아요 네 왜 UR인지 한번 끼워 맞춰보자 어 나는 울트라 레어 울트라 레어 가스트 음 없지? 4단어력 보소 영단어 모르지오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말도 안돼서 양이었어 힙합을 좋아하는거지 하へ헿 이얏 어 여기도 무덩 하나 있다 털어떠러 Imam 남의 무덩 털면 안돼 어 오케이 먹을거 저희가 아까 기사들을 다 승천시켜줬기때문에 요런잡도 어 이거 보호사람짜리다 보호 redo 그거 삼짜리 어 이거는 들고 갈까요 acial 그럴까 오케이 여기 적당히 털고 빨리 잡으러 가자 가스트 뭐 별거 있겠어? 그래요 그래요 아니야 쎈? 쎈가? 좀 쎈요 아 그래? 근데 보스가 쎈 것보다 이제 던전들을 다 하나씩 깨야 되는데 거기는 몬스터가 갈수록 상상 이상으로 너무 강력해져서 저희가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네 일단 가스트가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태프가 있기는 하지만 저번에 실패했던 무한 활 도전을 한 번 더 해보죠 30레벨이 또 됐거든요 저도 30레벨인데 인첸트 테이블 있는 곳으로 이동할까요 그러면? 그럴까요? 인첸트 테이블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의 좌표 기억해놨어요 네 거기까지는 바로 그냥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저한테 디피트 하시겠어요?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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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 만들 수 있어? 여기 활 되게 여분 활 넣어뒀어 아 그러네 실패할까봐 드래곤머리 좀 이거 넣어놓고 청금석 있어? 청금석 있어요? 나 없어 어? 어? 어 방금 까마귀 소리 까 아 왜 청금석이 없냐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여기 히드라지에 광물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? 네네 어 청금석 있다 저기 저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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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네 있네 야 이거 행운국깽이 행운국깽이 없었나? 어 그걸 아 다 썼구나 아 맞다 자 여기에 지난해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큰 머리 여러개 달린 히드라이 있었거든요 여기 켜볼게 몇개 나오지? 어 다섯개 다섯개 나왔다 여여여여 여기도 있네 아 많이 있네 많이 있네 오차 저도 제꺼 충분히 캐서용 오케이 오오 도티님이 먼저 이번엔 제가 먼저 인체트 해볼까요? 스물두개 어 그래그래 저번에 도티님이 먼저 하셨나? 기억이 안나네 스물두개 아 인체트 바로 해 그냥 어 뭐 나왔어? 너 저번에 완전 쓰레기 나왔잖아 흰포 밀어내기 1 아 흰포 밀어내기? 아 나는 흰포 화염인데 그래도 내가 났다 자 저 할게요 어 일단 흰포 흰포 붙어있어 기본 흰 붙어있구요 여기 무한만 뜨면 되는데 눌렀다 뭐 나왔어요? 흰포만 붙었어 흰포 딱 저것만 붙었네 아 진짜 열받네 아 너무 잘하구요 아 괜찮아요 저희 이게 인체트 시스템이 달라져서 이제 2레벨 또 올리면은 여기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저거 화살 많이 구했어요 여기 좀 넣어둘게요 이 컨텐츠 끝날 때까지 나오겠죠 여기 34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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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은 요거 스태프랑 해서 가스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그래요 저 엔더지즈 여유분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? 나도 3개 있어 나 왜 모자가 없었냐 이거 좀 다 넣어놓읍시다 안쓰는거 너무 정리를 안했어요 지금은 저희는 가장 효율적인건 이 파이어 블러드 있죠 어 이걸로 이거 이렇게 철을 합쳐서 파이어 주개를 만들어서 쓰는건데 지금 파이어 블러드가 많이 없어서 없네 가스트 사용이 되게 많을거거든요 그거를 파밍하러 한번 가볍시다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? 이거 펜 어 그거 그거 주변에 몬스터들이 오면 한번 밀쳐낼 수 있어요 아 우클릭하면 네네네 요것도 좀 이렇게 장비칸에 넣어놓을게요 가자 일단 인텐트 인텐트 다 했으니까 가스트가 있는 곳으로 지도보면은 가스트가 어딨냐면 어 어 아 저희 되게 멀다 멀리 되게 멀리 가야돼 빨리 빨리 이동할까요? 이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약간 분홍색 그 테두리가 있는 오징어 어 요런 애가 있어요 지금 귀 달려있고 귀 두개 달려있고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저기로 가야됩니다 간다 약간 귀같이 생겼어 자 오늘은 유알가스트도 잡고 예티도 잡고 얼음여왕인가? 네네 스노우퀸 아 스노우퀸 눈의 여왕 그쵸 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나무 되게 이쁘다 이거 뭐야 어 이거 그건데 희귀한 나무중에 하나일거에요 어 근데 있잖아 아 그래? 이거 내가 제가 대학교 다닐때 저희 대학교에 그 약간 좀 뭐 이름은 이상하긴 한데 미친나무라고 있었어요 미친나무 미친나무요? 검색하면 나올텐데 이미지 틀어주세요 그 연대에 미친나무라고 요런식으로 되게 색깔이 다른 꽃이 막 피는 유전자 조작도 안한 나문데 그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응 고거같애 여기 진짜 있었어요 진짜 여기 사진 여기 보이시죠? 자료가 없었고 아이 진짜 있었다니까 없어졌나? 내 학교로 다니지 오래되가지고 오 2005년도엔 있었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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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엄청 강력하고 많이 올라가야되서 블럭을 많이 캐가야되거든요 아 그래? 나 블럭이 없는데? 어 나무.. 참나 한번 사본게 있다 제가 저 나무를 많이 캐서 괜찮을거에요 아마 여유분이 좀 있을거에요 나도 이거 바꾸면은 나 두세트있어 여기가 어둠의 숲이거든요 네 어둠의 숲 내부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서 어둠의 숲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나무늬 위로 오? 야 그러네 여기 여기 들어온거 같은데 되게 복잡하다 네네 멈추시고 여기로 위로 올라가요 여기에서 쌓고 올라가는게 좋다고 하네요 네네 요정님 시키는대로 한번 해보죠 뭐 자 여기 여기 있다 다 발견했다 다 발견했다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요거 잠깐만 요거 채워야겠다 다 써야되죠? 다쓰고 가기전에 아 내구도 다 써야되가지고 미안해 아 저도 좀 충전해야겠네 야 쏘지마 가볼까요 우리의 성으로? 오 이거 되게 멋있다 점점 빨간색으로 변해요 여기 야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? 어떤거 어떤거? 여..양갱같은데 양갱? 연양..여..여..여..여..여.. 연양갱이라고 아세요 여러분? 그거 어른들이 좋아하는건데 아 저는 안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요? 아 저는 아직 그.. 에이 양갱 어른들이 좋아 에이 어른들이 좋아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? 양갱 좋아할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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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갱 그거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진짜로 응 아 그래요? 비슷한데? 좀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그래 그거 연양갱 그거 어? 저는 초콜릿 크런치바를 생각을 했는데 부진으로 연양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? 야 저기 있는데 쟤? 가스트? 깜짝이야 아니 저기 가스트가 있잖아요 여기 그냥 아니 저는..저거는 새끼 가스트에요 아 그래? 네 아.. 근데 유알 가스트 옛날에 그.. 못 배틀 할때 한번 봤는데? 네네 모나 결정전에서 나왔죠 아 얘..얘..얘 새끼구나 더 큰애가 있구나 네네 어 어 감시하고 있네 여기서?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 이제.. 아래 입구로 들어가야돼요 사실 편법을 써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저희는 정정당당한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아주 정.. 아 그냥 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는거잖아요 치트 쓰는게 아니라 근데 힘들어요 막혀있는 곳이 있어서 아 그래그래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이거 여기 밑에서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냐? 일단은 내려와 보시겠어요? 오케이 여기 정문 입구가 있거든요? 어 이거를 우클릭하면 그 순간 블록이 사라져 이때 빠르게 들어가야돼요 이게 좀 이따 다시 닫히거든요 오 그러네 오 야 여기 다시 열고 이제 입구로 던전 입구로 들어갈게요 소리 되게 좋아 소리 어 조용히 해봐 ASMR하게 ASMR 오 ASMR 오 오 소리가 참 좋죠 여러분 도답 도답 소리가 되게 좋네요 여기가 입구 아니에요 도답 아 이거 아니야? 어디야 그럼 여기 여기 아 여기야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ASMR 공룡 공룡 때리는 소리 아우 저도 이럴 식으로 나오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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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? 여기 뭐야 네 여기요 여기 길을 어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? 여기 막혀있는데 네네 이것도 어 뭔가 특수블럭인거 같은데 자 저희는 편법을 써서 어 미루는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을 써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을 써서 아 여기 치트 쓰는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거니까 어 이거 저희가 캔거에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캤다고요 여길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나무를 캔거죠 네 여기 UR 가스트 본거지에는 아주 많은 양조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포션을 만들거나 그래도 되는데 저희는 바쁘니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어우 여기가 또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네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야 쟤 너무 아플거 같은데 네 아픈거 아퍼야데 맞아요 잡을 수 있어? 아우 데미지가 넷칸이야 자네 아우 아우 크리퍼 아우 크리퍼 아우 야 마녀 마녀 뒤에 마녀 갑자기 왜 생겼지 어우 마녀 아우 야 이거 회풀이야 설치가 안된다 여기는 그게 있어요 우와 자동으로 없어져 이.. 이 공간에 이 공간에는 블럭을 설치하기 못하는 어어 어 잡았어 잡았어 야 비교 야 비교 아우 가만 가리지마 내가 잡아줄게 아우 나이스 여기는 그 블럭을 설치 못하게 하는 특수 블럭이 박혀있어서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야돼요 아아 야 아우 야 누가 때렸는데? 아 미안해 뭔거 때렸어 진짜 진짜 이건 고이 아니야 스케렉터 잡았어 오케이 일단 저 위에는 스폰너부터 무슨게 올라가면서 여기 대신에 야 뒤에 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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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와 도대체 검 왜 이렇게 세요? 나 이거 되게 좋은 검이야 저런 테이블씨 비교가 안되네 여기는 대신에 펫불을 설치 못하는데 발광석이 여기저기 박혀있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휘면서 가면 돼요 박히는데? 여기는 박히네요 어허허헣 그러네요 여긴 되네요 아악 아 뭐하냐 어 이거 깨 깨 오케이 가스트 스포너 깼어 오 그래요? 나이스 그것도 깨 그것도 깨 계속 올라가면 되냐 네 쉽게 쉽게 올라 계속 올라가? 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오케이 여기 안전한 데까지 왔어 아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잡아야겠다 오 야 두방위 죽는데? 오 뭐가요? 아 진짜요? 스태프가 짱이야 진짜 스태프가 아 저거 OP야 오우 여 가스트 소리 무섭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?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 계단이 아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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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계속 못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 되겠지? 네네 꼭대기에 있어요 최상층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 탑에 열쇠들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탑에 열쇠가 네 개가 있어야 최상층으로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를 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열쇠는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? 운이 좋아야되나? 네네 운이 좀 좋아야되나? 그러니까 구석에 있어요 뒤에 구석이 구석이 미로를 좀 곳곳이 사면을 해야되는 오야야야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진짜 놀랬다 와 여 여 여 여 여기도 뭐있어 요런데 있지 않을까? 요런데 말고 아 요런데 없어? 오케이 울타리문으로 감싸져있는 곳이 있어요 울타리로 울타리로 그냥 일로와 일로와 여기여기여기 여긴 아닌가? 오 이거에요 이거 어디? 이거야? 여기여기다가 열쇠를 박아서 올라가야되요 그 열쇠 없잖아 안열리네 여기는 네네 요런 곳으로 다른 길로 찾아서 가봐야겠죠 아 여기가 보스 유알가스트 있는데요? 네 그런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아 그러네 어떻게 요쪽으로 가볼까요? 요쪽으로? 근데 저희가 저기 가려면 열쇠를 4개나 구해야되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근데 최상 꼭대기에 하나에 무조건 하나씩 있어서 어 저희 나눠서 찾으면 금방 찾을거에요 아 그래? 생각보다 네 일단 우리 4개나 구해야되니까 일단 따로 다녀볼까요? 따로 나 이쪽으로 올라가볼까? 네네 전 다른 타워로 여기서 건너갈게요 오케이 무조건 꼭대기에 있다 이거지? 네네 도티님 이 타워에서 찾아보세요 저는 어 밖으로 건너갈게요 어? 잠깐만 여기여기여기있다 이건거 같애 이거 울타리에 둘러싸여있는 상자 있어 보이죠? 그러면 거기가 맞아요 오 찾았다 찾았다 타워키 어 타워키 찾았어요? 어 효율상 저 옆타워로 건너가서 찾아볼게요 요것도 좀 챙길게요 도티님 처음 들어왔던 이곳 반대편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아 처음 들어왔던데? 오케이 네 요기서 들어왔으니까 네 그게 첨탑의 중앙이니까 다른 첨탑으로 연결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여기 연결되어있네 똑같네 아아 어 저도 하나 찾았어요 오케이 야 세개 찾을거 같애 여기도 있을거 같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어 찾았다 반대편 저 두개 찾았어요 두개 찾았어? 오케이 기다려봐 네 어 나 찾았어 찾았어 아 그래요? 우리 아까 거기로 갈게요 제가 오케이 요기에 어? 어? 이거 뭐지? 참 오브 키핑 열쇠가 아닌거 같은데 이건? 어? 어? 참 오브 키핑? 어 그거 그건데 인벤토리 보호해주는거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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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어 저 옆에 타워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야 여기는 똑같이 상자인데 없어 없을수도 있는거지? 네네 없을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옆 옆 첨탑으로 가볼게요 이게 바로 연결되어있어요 제거 구조가 이상해서 오케이 여긴 없네 에헴 나 이리로 갈게 아 아 잡혔다 어 구해줄게요 구해줄게요 구해줄게 벌레야 구해줄게 벌레야 구해줄게 벌레야는 나한테 벌레야라고 하는건가? 아니지? 올라가볼까요? 왜 말을 안해? 어? 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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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줄게요 벌레야 그러면은 내가 벌레라는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도티님은 벌레로 한게 아니에요 그냥 벌레를 구해주겠다고 한거야 도티님은 어허허허 뭔소리냐 여기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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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다 아 없다 아아 다이어 잘 챙기는거 야 이건 뭐지? 경험치 115? 경험치인가? 설마? 먹어볼게요 먹어보.. 먹어보세요 오 야 경험치 올라 많이 올라요? 1 올랐어 와 대박이네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은 경험치 오르고 배고픔도 차 와 대박이네 그거 많이 챙겨봐요 아 설치해버렸어 하나 아아 없어졌어 아 아 괜찮아요 일곱개 남았어요 이거 배고플 때마다 이거 먹어야지 또 먹어볼까 괜찮아 저 옆타워로 가볼게요 바로 아랫쪽에 있었던거 안되네 한번만 되나봐 도티 블럭 많으세요? 어 많아 저 보이세요? 여기서 우리 블럭 쌓고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저기 빈 헐빈한 곳이 하나 보이거든요 아 아 오케이 네 어 어 어 되게 무섭다 진짜 어 어 어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으아아아 난 아니겠지 난 아니겠지 아우 나 살았어 어 나 살았어 잠깐만 야 밀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잡을게 오케이 무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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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TP해 TP해 오케이 내가 여기 만들어놨어 어 오 대박 어디로 가지 다시 올라갑시다 물이 둘 다 떨어졌어 만져 진짜 큰일날뻔했어 응 음 음 음 어 저쪽으로 가 아닌데 여기 중앙 타러 가야되데 어 저기 빈곳이 보인다 저기 어디 아 그러네 그러네 보인다 보인다 에 저쪽으로 같이 갑시다 가자 어 어 어디야 아 잠시만 어디야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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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 어디 올라와 그냥 올라와 어디 어디 도망가 올라와 그냥 올라와 올라갑니다 거의 다 안공 같아요 오 오 네 왔던데면 우리가 횃불이라도 박아놨을텐데 그렇죠 여기 근데 엄청 많이 올라와서 왔던데 아닐거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왔던데로 가야되는거 아니야 우리 오 야 여기도 열쇠 있네 열쇠가 쳐있네 올라가 봅시다 이거를 하나 또 먹어야지 도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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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봐요 왜 어 올라왔는데 바로 여기 여기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열쇠를 안 열었는데 꼼 아 잠깐만 꼼수로 온거야 어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 역시 벌받았죠 여기 두 마리도 있네 사실은 그냥 꼼수로 올라와도 되는데 이리와 어 가스트들이 너무 위험해서 선호를 잘 안하는 방식인거야 어 아 그렇구나 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데 가스트들이한테 위협을 안 받고 가려면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저희는 깐트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온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도 찾았구요 자 네 네 어어 어디 어디계세요 여기 저기 보여요 어디 저 철장 어 돼요 가까이 가봐요 어 호옷 오 오오오오0 onto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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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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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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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우 야 야 비오는 소리 봐 야 별로 안난다 근데 야 이거 거예 우는거봐 우는거봐 어 피 오오오 엄청무섭네 요정again 자 화살 어 U R 가스트라고 되있죠 엔더진주 충전해 어 아냐 나는 화이 médiин 와우 너무 시끄러워 와 이거 진짜 엄청 시끄러워내네 와 가습이 올라온거봐 10마리 넘게 올라와서 야 이걸로 안되 이걸로 안되 이걸로 줄여버려 자 오케이 이거 충전하구요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피차는거 아니야? 어디갔지? 반피 넘게 깠어요 야 얘는 히드라보다 훨씬 쉽다 공격을 별로 안하네 그러게요 사실 히드라도 리치 지팡이로 잡으면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울기만하고 아냐 그때 쏴봤어 별로 안달았어 아 그래요? 마법자왕같은게 있나보다 거의 다잡았어 와우 거의 다잡았어 얘 잡으면 템 떨어지나? 템이 아마 저희 근처에 스폰 될거에요 아까 유령기사처럼 아 다행이네 공중에서 떨어질까봐 거의 다잡았어요 다잡았어 다잡았어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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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았다 잡았다 어딨어? 어디? 나 왜 이상한데 떨어졌지? 어 여기있다 상이자 어디? 여기여기 오 그러네 야 가스트머리 대박인걸 이게 그거에요 불해주게 만든 재료 오 오케 이거 니가 챙겨 니가 좀 챙겨 이건 뭐야? 이거는 그 여기 이때까지 썼던 이 특이한 블럭들 있잖아요 이런 신기한 블럭들 그거 만든 데 쓰이는 재료에요 아 ASMR 할 때 욕이 나겠네 네 ASMR 우리 그럼 타워를 내려가 볼까요? 타워를 내려가서 열쇠 구한건 아까 보니까 열쇠를 진짜 좀 아깝네요 나이스 타임 무시하고 내려갑시다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무시하고 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빨리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이거 무시는거 뭐야 이거 뭐야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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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깨 열어 참깨 빨리 열어 열어 어 뭐야 열쇠 열쇠 필요하다 아 열쇠 열쇠 여기 열어 열쇠 써보고 아 마녀 제발 이리지마 제가 잡을게요 나머지 열쇠로 제가 두개 넣어놨어요 두개 넣었어? 오케이 기다려봐 이거를 넣었어 하나 넣었어 하나 저 마지막 하나 여기 넣을게요 짠 오 열린다 오 야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자 야 이 정도면 떨어질 만할걸요 아 뭘 말도 안 돼 소리야 니가 떨어지마 니가 떨어지마 떨어질 만하냐 아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네 여기는 행복해요 물양동이 있으면 좋은데 물양동이 어 저 물양동이 물양동이 아까 물 위층에 있었잖아 아 그 물 물 챙겨왔으면 여기로 바로 나갈 수 있잖아 어 여기 있잖아 물 물 여기 물 아 나 양동이 있다 양동이 있어 아 그래 여기 물 여기 물 있잖아 물 아 그러네 어 이거 물 아닌데 웨이퍼 물 있잖아 어 물 있다 어 잠깐만 물 오케이 물펐어 가자 바로 갑시다 어디 볼까 어 더 밀 것 같아 montnt용 물도 해줘 해줘 물도 딱 다 퍼주고 남의 집에 물 피우고 가면 안되지 남의 집에 물 피우고 가면 안되지 아 나왔어 나왔어 이거 껴봐야지 써봐요 써봐요 어우 가보겠어요 저는 야 이거 이거 그거 같아 그거 케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개 있어 나쁘네 이렇게 생기네 문어 인간 개 같다 케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호두 나쁘게 생겼으면 나쁜 짓을 해야지 이렇게 또 때리기다 헛 왜 안맞지? 헛